과거 아니다. 아, 쉬고 싶어도 참아. 무색! 존영! 간! 조사를 잠깐 잠깐 살짝 했는데 유희 씨가 놀토를 즐기는 유희 씨만의 특별한 노하우가 있다. 제가 놀토를 술 친구로 생각하면서 방송을 봐요. 최고의 친구예요. 놀토가 술 친구예요? 맞힐 때마다 한 잔씩 마시고. 도전해서 맞힐 때마다 한 잔씩. 틀릴 때 마시고 맞히면 마시고. 우리 프로그램 술이랑 같이 보면 진짜 재미있어요. 진짜 재미있어요. 술 한 잔씩 하면서 트레이닝을 했다면 바스의 능력도 조금. 저는 사실 동현 님을 보면서 되게 마음이 아픈 게 저랑 되게 비슷하게 쓰시는데. 진짜 그런 분들 많아. 사실 적다가 비슷하면 저는 지호예요. 아, 이거 아니구나. 아니, 제 편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오늘 만약에 두 분 의견이 겹치면 어떡해요? 전 포기할 거예요. 차라리 못 듣는 게 낫지. 먼저인 줄 알았는데. 자, 이제 오늘의 주인공. 두 분의 인생 첫 바스를 온천하에 오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갑시다. 자, 먼저. 두 분이 살짝 봤을 때는 누가 먼저. 제가 먼저였죠. 제가 먼저였어요. 아, 그래요? 애청자인데? 너무 떨려서. 아, 이게 맨날 술 먹고 풀다 보니까 안 마시니까 이게 안 풀리니까. 너무 안 들려요. 이게 습관이 참 무서워요. 유희 씨 봤을 때부터. 오픈! 인정해낸 가치라고 들었거든요. 인정해낸 가치. 그리고 그다음 수미차 가치를 들었어요. 수미차 가치가. 수미 뭐 이런 게 있나 봐. 그리고 밑에 조심스럽게 정지훈 짱 했다가 아, 안 되겠다 해서 님을. 그래도 볼 수도 있겠다. 다른 드라마에서 또 만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정지훈 님 짱으로. 롤캠 2종과 함께할 게임은? 오늘의 이유는 뭐야 뭐야. 춤춘다 오늘. 가요계 역사를 되짚어보는 시간. 데뷔곡을 맞춰랍니다. 데뷔곡을 맞춰라. 잠시 후에 LED 화면에 LED 화면에 가수의 사진이 뜨면 그 가수의 이름과 데뷔곡명 순서대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말도 안 되네.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알지. 너무 떨려. 가수 정기라지. 첫 번째 문제부터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플레이. 데뷔곡. 맞춰주세요. 맞춰주세요. 한해. 블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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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락비랑 데뷔 너무 귀여워. 2. 그대로 멈춰라. 아닌데. 뒤에 기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호? 블락비 했었잖아요. 원년 멤버였습니다. 안 했잖아요. 원년 멤버였습니다. 안 했지. 안 했잖아요. 연습을. 준비를. 연습만 한 거잖아요. 안 했잖아요. 느낌표 있습니다. 몇 개요? 네? 개수가 있어요. 몇 개요? 하나. 쉰. 하나. 쉰. 아니, 너무 빨리 나오겠습니다. 정답이요.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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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여름 소리가 있었나? 정답입니다. 아니, 기다려 봐. 기다려 봐. 기다려 줘. 아유. 아니, 아니. 슬리퍼. 커플 조금만에 안주네. 네? 슬리퍼. 하하하. 아, 그러면 반가. 그러면 반가? 그래서 저는 성공을 언제 해요? 그거 내가 물어보고 싶은데. 그거 내가 물어보고 싶은데. 저한테 물어보고. 우리도 궁금하네, 우리도 궁금해. 야! 야, 구멍이 어떻게 하냐 그걸. 와, 난리 난다니까. 맛있게 먹는다. 난리 나요. 맛있지, 맛있지. 재미있게 좀 먹어줄 수 없어요? 제가 먹었던 것처럼. 재미있게 좀 해주세요. 한 번 확 그냥 시장되면 생크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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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이거 뭐야. 코에 들어갔다가 떨어져서 일부러 쭉 들어갔어. 불어, 불어. 불어, 불어. 아, 진짜. 드셔주세요, 맛있게 드시고. 다음 나갑니다. 화면 잘 보세요. 플레이. 어르신. 오! 오! 노래가 있습니다. 세윤! 세윤! 희위재. 블래싱 유. 실패. 나래! 희위재. 잠깐만. 세이 굿바이. 야, 앉아, 앉아. 그렇지. 세이 굿바이. 블래싱 유는 다음 거다. 굿바이. 실패. 태양. 부재입니다. 어? 뭔 소리야? 세이 굿바이 바보 내길 싫어. 누구 자예요? 세윤! 이휘재. 위! 유휘. 이휘재 바보? 아니, 세이 굿바이 바보 내길 싫어. 좀 띄워서 말씀해 주세요. 이휘재 바보 이러지 마세요. 아니, 가사에 세이 굿바이 바보 내길 싫어. 아, 노래 안 해. 실패. 첫 글자 초성은 맞습니다. 나래. 나래. 이휘재. 변명. 아, 맞다. 그런 거 같아. 맞는 거 같아. 느낌 난 나쁜 거 같고. 그거야, 맞아. 정답입니다. 세이 굿바이. 이제 그만 볼게. 아, 뭐야, 갑자기. 나, 박사님. 5년 방금... 박사님. 오, 박사님. 박사님. 오, 박사님. 박사님, 박사님. 박사님 잘하신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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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그래, 그래. 오, 박사님. 인정. 미국 유학을 오래 하셔서 미국 춤을 잘 추시네. 진짜 장난 아니시네. 비욘세 춤을 잘 추시네요. 박사님 놀 줄 안다. 유희 씨, 나희 씨. 두 분을 위한 선물 같은 문제입니다. 플레이. 누구입니까? 누구야? 같이 활동했던.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신도희 씨 모릅니다. 신도희 씨 몰라요. 모르겠어요. 유희. 유희. 달샤벨. 루파키빠테. 슈파, 듀파, 디파. 슈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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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다이샤벨. 슈파, 듀파, 디파. 슈파. 슈파, 듀파. 이런 느낌인가 봐. 슈파. 슈파. 두파. 디퍼? 디파? 디파! 99% 정답. 슈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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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새벳 수파두파디파. 퍼포먼스 실패시 음료 제공을 안 나갑니다. 노래 알아요, 이 노래? 그럼요. 알아요, 동혜호 형. 이걸 가져가면. 성공이고요. 성공! 뭘 그렇게 가득원에 확 올리세요. 개방했어, 개방. 골반이 건강하시다, 형님이. 이걸. 역시, 역시 배우신 거예요. 알고 있었는데. 다음 문제 보여주세요. 다 왔어. 누굽니까? 키! 누굽니까? 키! 됐어요, 됐어요. 아, 이걸 기다렸어요. 이걸 기다렸습니까? 이걸 기다렸어요, 키! 키! 아이브 일레븐. 키! 우유, 우유. 우유! 이걸 알다고? 이거 알아! 우유야! 이거 알아. 어디서 알아? 오, 나다. 오, 나다. 엄청 잘하소서. 오, 나다. 오, 나다. 오, 나다. 와, 와. 야. 허, 허. 에이, 여, 여, 여. 아니, 엄청 따라. 와. 와. 야. 너 진짜 뭐냐. 똑같아요. 뭘 마음대로 쳐요. 말도 안 돼. 진짜 안무야, 이거? 진짜 안무여. 아무도 춤을 못 춰요. 앉으세요. 그냥 빵 주세요. 아이고시잖아요. 걸그룹 협회에서는 처음으로 한 분이 앉게 되고요. 다음 문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세요. 아시죠? 유희. 유희. 김연장 선배님의 몽. 와. 실패. 태용연. 태용 빨랐어요, 죄송합니다. 태용 빨랐어요, 태용 빨랐어요. 김연장. 제발. 혼자만의 이별. 와. 도우현. 실패. 도우현. 김연장. 그녀와의 이별. 철성이별. 그렇지. 철성이별. 그렇지. 그렇지. 아유, 그녀와의 이별. 아뇨. 불로와. 불로와. 이제 볼게요. 이제 볼게요.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뭘 가, 뭘 가! 플래시 고! 헤이! 원래 네 춤! 실패! 하던 거 하지, 왜? 신발 없어요? 뒤에 신발 없어요, 신발? 신발 가져와요, 신발 가져와요. 오랜만에 꺼내야 돼, 이거? 신발 씻겨야 돼. 자, 신발 끼시고. 아, 오늘 오랜만에 부르자. 아, 신춤이 없어가지고. 순풍상보인과의 표인봉 형님 같아. 옷이 짱한데, 옷이 짱한데. 초관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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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 플레이! 런쇼스! 오케이! 어, 오, 오! ! 어! 뭐야 뭐야! 너의 일반적인 얘기들! 어! 어! 어허! 이거 왜?! 아이고, 왜? 아니야, 아니야. 이거, 이거. 이거 밖에 나가. 이거, 이거. 밖에 나가. 이거, 이거. 이거 찍어. 이거 찍어.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소중. 소중 나오잖아요. 조종 좀 하지 마, 조종 좀. 아, 그냥. 소중해. 근데 꼭 마지막에 지렁이를 안 하면 빵을 안 줘요? 제발, 이것 좀 하지 마. 그거 기다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니, 이것도 괜찮고. 어떤 거 하지 말아야 돼? 나이키도 괜찮고 이건 괜찮은데 이것만 하지 마요. 앞으로 한 번만. 그럼 한 달에 한 번만. 한 달에 한 번만. 결승 가기 마지막 건물. 화면 보여주세요. 누굽니까? 태연, 태연, 태연. 채연. 화려한 연출. 아이고. 사실 부르셨다. 넉살. 화려한 넉살. 채연. 화려한 조연출? 하이. 화려한 조연출. 출발. 왜? 채연. 채연. 위험한 연출. 연출. 출발. 이ército. Scan. ito. 채연. 최연정6565657575 workshop. 훌륭한 연출. 정답입니다. 5박 Senin이 나와요. 수전임사. 5박 3단국maturin. 본격차 다 uppercuts. 후보 간사immt. 뭐야, 다 따라서. 다 따라서. 다 따라서. 다 따라서. 가자. 성공입니다. 성공이에요. 위킹, 위킹, 위킹. 아니, 마지막까지 남으셨어요. 유인 씨가 막상 지금 해 보니까 결승까지 오게 됩니다. 말도 안 돼. 다음 문제가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발. 두 분을 모두 위한 문제입니다. 스피드 싸움입니다, 스피드 싸움. 쉽나 봐, 쉽나 봐. 플레이. 누굽니까? 맞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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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아는데. 우리는 알죠? 문세윤. 은근히 낯가려요? 부끄둥이 아니잖아. 부끄둥이 아닙니다. 나잖아, 나잖아. 그 전에 벌써 됐었어? 뭐가 있었어? 그린둥이 낯가려요. 그린둥이 낯가려요. 그린둥이 낯가려와 평생 함께할 내 사랑하는 너. 수만. 뜨거운. Leslie 그린둥이 나와 병진 함께할 내 사랑하는 우승얼. 나와 병진 함께할 내 사랑하는 우승얼. 아, 맞어, 이거 갈란데야. 자, 제목 힌트. 앞 힌트입니다. 동혁, 동현, 세윤이 아내에게 하는 말. 아, 유희? 문세윤 미안해? 왜 미안해? 왜 미안해? 미안해. 실패. 자, 동작 힌트 들어갑니다. 큐, 큐. 어, 그러면은? 동현이는 집에 가서 어떻게 해? 저요? 레디. 저 집에 가서? 큐. 아빠 춤춰봐. 아빠 춤추는 거 봐라. 오늘 이거 좀 따라 올리고 있어. 간식 먹었다. 간식 먹었다네. 신도영 씨 어떻게 하세요? 집에 딱 들어가면. 집에 딱 들어가면. 찌익. 디디디. 어, 아직 안 잤어? 어, 아직 안 잤어? 야, 이거 현실이야. 현실. 안 잤어? 안 잤어? 아직 안 잤어? 자, 그러면 그냥 스타트 라인을 던져줄게요. 네. 나의. 넋살. 넋살. 다 줬다, 다 줬다. 나의 사랑 웃어줘요. 90% 정도. 내가? 유이. 문세윤 나의 사랑 웃어. 나의 사랑 웃어. 나의 사랑 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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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아닙니다. 자, 띄어쓰기 들어갈게요. 2, 4, 2. 유이. 유이. 나의 사랑하는 웃음. 오케이. 가수 누구라고 했죠? 문세윤. 정답입니다. 음악 주세요. 하지 마. 음악 들지 마. 하지 마,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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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는 탔을까. 나는 이제 너와 웃을 수 있지. 다 줬다. 역시. sj숨 뒤에 가려. 깊이 숙어버린. 잘한다. 나는 추웠어야 되는데. 내가 웃 재미있게. 너무 착해.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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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드디어 마지막 남은 간식을 유희 씨가 가져갑니다. 아니 근데 여기 병원은 무슨 의사 면접 볼 때 다리 길이를 보나 봐요. 내가 왜 이렇게 해? 둘 다, 팔다리가! 팔다리가 엄청 길어.